아, 저기는 직접 사람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뱅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시스템이겠죠. 아, 여기는 좀 큰 개들이 있고, 저기는 또 어린 강아지인다보니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진도 테마파크에서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도계 방사장에서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성견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 근데 여기 지금 그거는 없다보네요.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관람객끼리 바로 들어가도 되나보네요. 아, 이용자 수칙이 적혀있네요. 이용자 수칙이. 일단 아주 자유롭다, 그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관람객끼리도 그냥 이렇게 이용자 수칙만 보고 들어가서 그냥 강아지들하고 놀 수 있을 만큼. 야, 니도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래? 다 여기만 보고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